밤에 그렇게만 찍다가 좀 햇살과 바람 맞으면서 달렸던 기억이 좀 나서 좋네요. 항상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에서 연기를 하시는 상황에서 뭔가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도 쐬고 밝게 달리니까 그게 좀 기억에 남으셨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씬이었어요? 지참 혹시? 네 오토바이 타는 씬이었습니다. 뒤에 이제 원재한 씬을 태우고? 네. 네 근데 그때 사실 지안이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날 타다가 중간에 취소됐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거의 뭐 한파였는데 그때 사실 옷도 너무 얇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스태프분들도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지안이도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다가 오토바이를 타니까 손도 너무 시렵고 장갑은 없고 이래서 너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조금 다른 기억이네요. 지참 혹시 부들부들 떨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인데 원재한 씨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아 저도 기억은 좋아요. 네 지나고 나니까 참 좋네요. 아하 하하하하